이슈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드디어 이제 FMC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예상한 결과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세부적으로 보면 살펴볼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모두가 예상하신 대로 기준금리는 5.5% 동결이 됐습니다. 어차피 예상치로 99% 동결이었기 때문에 예상한 결과였고 중요한 건 점도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컨센서스는 기존의 연말까지 3회 인하 예상해서 2회로 바뀔 것이다. 이게 컨센서스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온 걸 보면 연말까지 5.1%가 평균치입니다. 즉 1회 인하로 바뀌었어요. 3회 인하 전망에서 1회 인하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파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자면 일단은 파월 회장의 언급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도표가 급격하게 이렇게 매파적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파월 회장이 시장을 언급시킨가 진정시키는 언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데 경제 지표가 조금 완화되는, 인플레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지 나는 비둘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 경제 지표 의존적인 상황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시장을 안심시켰고 두 번째로 어제 밤에 나왔었던 5월 CPI 결과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안도했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어젯밤에 나온 5월 CPI가 어떻게 나왔냐. 3.3%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죠. 예상치를 0.1%포인트 정도 하회했고 근원 CPI도 3.4%로 나왔습니다. 역시 예상치를 하회한 상황이고요.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계속 60에서 84%까지 크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물가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건 유가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5월 물가가 안정되는데 유가 하락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3.6%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데 유가가 하락하다가 다시 좀 올라가려는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펙도 감산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유가가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고 한다면 물가 안정 속도가 둔화될 것 같아요. CPI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지표잖아요. 그런데 유가는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를 확인하시면 6월에 나올 CPI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유가를 눈여겨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비농업 고용 부분에서 상당히 수치가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 증가가 질적인 개선이 아니라 양적인 개선이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민자의 고용이 좀 크게 증가했고 파트타임 고용도 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었던 비농업 고용 지표는 금리를 내리는데 그렇게 크게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물가입니다. 그런데 이 물가를 보는 핵심자대는 제가 유가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유가의 흐름을 눈여겨보시면 FMC든 CPI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눈으로 확인이 됐고 이러한 부분들이 간밤의 시장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 좀 탄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시장 앞에서는 사람이 한없이 겸손해지는 게 이번에 건 약간 매파적이었는데 싶다가도 보면 또 시장의 반응은 다르고 그렇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피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상단은 좀 막힐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최근에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올라오면서 기술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오기도 했고 저는 달러가 앞으로도 강세 압박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지수에는 다소간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은의 5월 소비자 기대조사를 보면요.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라는 설문조사에서 3.2%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럼 한 3년 뒤에는 물가가 어떨 것 같냐라는 설문에서는 2.8%가 나왔습니다. 연준의 목표치인 2%는 여전히 벗어나는 수치가 장기간, 몇 년간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를 쉽게 낼 수는 없을 것이라는데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고요. 추가적으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20위가 지난주에 5년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4.25%로 내렸는데 지금 유로전의 물가는 2% 중반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물론 유럽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리 앞으로 계속 인하할 거야.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일단 인하고 앞으로 지표를 보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인하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럽의 선거를 보면 극우정당이 약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외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이게 또 유로화를 약세로 만드는 요인입니다. 유로화 약세는 반대로 달러와 강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미국이 금리를 9월에 한 차례 내리던가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달러가 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일본 정책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OJ 회의 결과가 아마 내일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일본이 일단 올렸고요.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안 올릴 것 같지만 국채 매입 규모는 축소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도 어쨌든 물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금리를 조금 올려서 잡던가 아니면 국채로만 조절해서 잡던가 요주 둘 중에 하나를 좀 시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특이한 게 일본이 20년 만에 신규 집회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장롱 예금이라고 해서 장롱에 들어가 있는 돈이 500조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예금을 잘 안 해요. 금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장롱에다 돈을 쌓아놓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 집회가 발행되면서 기존의 장롱에 있던 돈을 꺼내서 쓸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인플레를 자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요인이 발생하는 거죠. 아무래도 일본과 한국은 수출에서 경합하고 있으니까 N화 가치가 올라가면 국내 수출 업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래서 BOJ의 결과도 보셔야 된다. 결론적으로 종합하면 어쨌든 달러는 좀 강세로 갈 것 같다. 그런데 달러의 움직임과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면 역사적으로 반대입니다. 달러가 올라가면 코스피 내려가고 달러가 내려가면 코스피가 올라가요. 최근까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코스피에는 어쨌든 하방 압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한다. 다만 환율 상승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수에 반영된 것도 있어서 달러가 더 강세로 간다고 해서 코스피를 찍어 누른다. 이런 개념까지는 아니고요. 상단을 좀 제한한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파이널샷 진행하면서 벌써 두 분의 전문가가 이렇게 일단 코스피는 박스권 안에서 머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 그만큼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은 제한적일 테니 이러한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급 쪽으로 봐야 될 텐데 달러가 강세면 사실 수급도 좀 문제거든요. 그렇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산다까지는 요즘에는 아닌데 선별적으로 사는 종목들은 있죠. 전형적으로 한 가지, 수출주입니다. 수출주를 왜 사냐. 실적이 좋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외국인은 철저하게 실적을 보고 매수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환율 상승은 수출주에 긍정적이죠. 5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SK하닉스, 현대차, 한미반도체, 다른 종목을 봐도 일단 수출주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5월 국내 수출이 전년비 11% 증가했습니다. 8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이고 앞으로도 수출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출주의 실적 기대감 높아지고 이것은 곧 외국인의 수출주 매수로 연결됩니다. 당연히 수출주가 더 갈 수 있는 판이 마련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뭘 봐야 되냐. 외국인이 얼마를 샀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사는 기조에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수급은 얼마보다는 꾸준히 사고 있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은 매수나 매도의 연속성이 강해요. 무슨 말이냐. 한 번 사면 계속 사고 한 번 팔면 계속 팝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사는 종목을 매수를 하자. 이 관점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1년 넘게 사고 있고요. 보통 대형주에 대한 매수나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그 포지션이 변하지 않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갑니다. 외국인의 수급에 역행하는 전략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외국인이 사는 추세라고 무조건 사면 안 되고 그 사는 추세랑 주가의 방향이 일치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사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예를 들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사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요. 이 말은 외국인이 사고는 있지만 그렇게 시장가로 적극적으로 사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사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것을 왜 사는 거예요? 삼성생명이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도 좋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그룹주 안에 있다는 메리트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사고 있지는 않다. 사고 있는 건 맞다. 이 정도로 해석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외국인이 일단 사는 추세에 초입에 들어간 종목이 뭐냐. AP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한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품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AI 반도체로 쏠림이 너무 강하잖아요. 이게 반도체 장비주로도 수급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열처리 장비를 공급한 업체인데 지금 PER이 7배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 1개월간 계속 사고 있어요. 사는 추세에 있고 주가도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외국인 수급 특징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최근에는 실적주, 수출주 쪽으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반면에 이렇게 수출주는 사실 잘 가고 있지만 내수주는 아무래도 부진한 실적 때문인지 별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수주는 앞으로도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상대평가예요. 지금 시중 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식 예탁금도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냐면 아니고요. 국내 4대 은행에 보시면 예금 잔액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자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주랑 수출주를 다 살 수는 없어요. 골라서 사는데 수출주가 상대적으로 매력이 높으니까 내수주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약하죠.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거고. 5월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5개월 만에 기준치 100을 하회하는 거니까 국내 소비 심리도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물가, 고금리 이런 부분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부분이고. 농산물이라든지 외식 서비스에 대한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아요. 이런 부분들은 내수주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수주 예를 들면 통신주, 유통주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통신주는 이익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긴 한데 최근에 5G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환경은 아니고 또 5G 요금 중에 저가 요금제가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통신주의 이익을 조금 악화시키고 있고 유통주는 확실히 좀 안 좋죠. 국내 소비 심리 아까 말씀드렸고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압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부진할 것 같다라는 부분. 다만 그래도 내수주 중에서 유틸리티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총선 이후에 공공요금 인상이 좀 본격화될 것 같거든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동해 모멘텀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그걸 제외해도 지금 요금 인상에 따른 미수금 회복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한국전력의 정기요금 인상도 분명히 하반기에 한 차례는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익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유틸리티주 정도는 조금 긴 시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식품주도 사실 총선 전까지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는데 총선 이후로 계속해서 소주의 가격이라든지 라면의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실적 기대감 큰데 유틸리티주도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실 크게 탄력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항공주도 내수주로 분류되기는 해요. 근데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여행기기라든지 항공 화물 이런 부분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수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을 양매수하고 있어요. 수급적으로는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항공 화물이 해상 운임 상승했다는 반사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홍해 사태 이후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역을 하려면 배로하던가 비행기로 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배로 움직이는 게 비싸졌잖아요. 상대적으로 항공으로 운반하는 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항공주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배럴당 107달러에 육박했던 항공유 가격이 최근 90달러까지 안정이 된 부분도 일단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의 유가는 좀 더 확인을 해야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성수기로 진입하는 게 크죠. 여름입니다. 여름은 휴가를 가기 때문에 휴가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7, 8월 해외여행객이 호주를 보일 것 같고요. 지금 긍정적인 게 단거리 노선, 일본, 동남아도 견조하고요. 유럽이나 미주도 좋아요. 그래서 단거리, 장거리 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이전 대비 여행객이 98%까지 회복됐어요. 사실상 다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수기로 오면 그 성수기 효과를 항공주는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이 또 투자 포커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타픽으로는 이제 대장주인 대한항공을 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합병이 거의 뭐 목 끝까지 왔습니다. 14개 경쟁당국 중에서 13개가 기업 결합을 승인했고요. 미국의 승인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병이 되면 메가 캐리어라고 하죠. 글로벌 10위권에 드는 굉장히 큰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는 거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노선의 불필요성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불합리성도 다 개선할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봅니다. 실적 전망 보면 2분기에 연결 영업이익이 4,800억 컨센서스를 상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기대감도 높으니까. 내가 매수할 만한 섹터가 잘 안 보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항공주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M시부터 타픽주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